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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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옆에 불러 지치고 나의 형제 나는 닿을 수 있데도 위험한 대로, 위험한 대로, 위험한 대로 여러분.. 또, 밝은 해가 꺼 있을 겁니다 너무 기분 좋겠죠? 저녁 공연 보시는 분들 건강 조심히 하시고 추운 극장에서 따뜻하게 보고 계시고 집으로 귀가 하시는 분들 행복한 귀가 하세요 형 기분 좋으시죠? 집에 가시죠? 기분 좋으니? 전 연습 갑니다 연습을 가야됩니다 기분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저희 페어 이름이 뭐였죠? 저희는 그런게 있었어요? 정하자 지금 뭐 할까요? 또 한번 발휘해봐 땡 저희 페어 이름 뭐죠? 형이 이거 보여주세요 생각나는게 너무 강해서 입 밖으로 꺼내기가 조심스럽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희 한 팀이고요 네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자에서 공연에 갈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준형군 오늘 저와의 막공이 있잖아요 아 그쵸 저랑도 막공이 형 우리 하늘같은 선배님과 좋은 형과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? 형은 하늘같고 저는 그냥 좋은 형 어떠셨나요? 어 사실 이번에 하면서 되게 재밌었고 근데 저기 근데 또 사실 저희 셋이 같은 회사인데요 제가 형들이랑 같이 공연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 공연을 통해서 형들이랑 같이 공연하기 위해서 너무 좋았고 또 우리 하늘같은 규원이 형 또 좋은 형 지온이 형 같이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진짜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형들 최고예요 음 네 지금까지 셋째? 네 이거 다 하다가는 나갔을 때 해가 다 져있을 것 같아요 셋째? 저 셋째입니다 아 셋째에요? 둘째 첫째 아 그러네요 자 어쨌든 좋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준형군과 또 이번에 준형이라는 배우를 알게 돼서 또 특별히 공연하는 내내 약간 준형 배우님만의 또 성장기를 좀 본 게 아닌가 싶어서 매번 공연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네 조금 천천히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 자리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떠셨나요? 형님도 한 마리 아우 저는 너무 찰떡이고 호흡을 이렇게 주면 알아서 잘 받아 먹고 좀 너무 같이 행복하게 그렇죠 재밌었죠 저랑 진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또 많이 보러 와주셨고 네네 네 저희가 또 오늘 무대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늘 행복하시고요 네 네 혜화 형 1번 출구 고쳐졌나요? 네 혜화 형 1번 출구 고쳐졌나요? 네 혜화 형 1번 출구 고쳐졌나요? 에스컬레이터요? 에스컬레이터 아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네 이 더운 여름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자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마무리 어떻게 할까요? 인사 딱 하고 멋있게 멋있게 이제 인사하면서 가야죠 동작 적여주세요 너무 창피해서 보니까 동작 동작 적여드릴까요? 아 그냥 인사하고 오늘은 그냥 프리하게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인사하고 마지막에 폰키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폰키스는 자 그러면 저희들은 이망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